아 이거 뭐야! 아 이 새끼 옷 좀 입어! 아 이 옷 좀 찼잖아 지금 옷이.. 그럼 옷이 이게 다예요. 와아악!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아 설거지 하나밖에 안.. 야 젖도를 올려야 돼. 엄마 젖도를 올려야 돼. 뭘 놀래? 젖도를 같이 놀래. 아니 그러니까 발로 하라니까. 우와 진짜 불렀다. 알았어 알았어. 아 아줌마 씨. 마누라 대리 불렀다는데 이리로 오라고 그래? 근데 잭슨 아이더 감독이 그걸 선물 사인해서 보내주는 거야. 야! 아 잭슨 아이더 알아요? 공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젤리예요. 젤리도 파랑. 영어로 배우면 뭐하네. 영어로 열심히 하라고. 네. 할게요.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되게 해줘 그러면. 떡국을 만들어야 되면 사골곰탕 공부를 하면 돼. 어.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 깔로야. 지금 일단 장 보러 가려고 그러거든. 아 이 떡국 귀찮구만 이거. 지가 한다고 그러는데. 성격이네. 어 있네 군간장. 아 다 있네. 날짜 안 봐도 괜찮아요 저거? 뭐를? 간장? 난 진짜 살면서 유통기한을 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 내가 축구 가방에 뭐 이렇게 뭐 건조 무슨 그런 거 있는 거야. 고구마 같은 거. 좀 된 거 같긴 한데 그냥 대충 먹었어. 그거 봤더니 2019년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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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19년인데 그냥 먹었어. 괜찮더라고. 오늘 진짜 춥네. 이거는 1위부터 좀 더 돼요. 인당 하나. 아 복산. 아 복산. 아 복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닭감사 같은 거 안 파나? 블랙. 닭감사. 집에 없더라고. 와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는 헬스장 다 별로 안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날? 야 이게 무슨. 야 추운 거랑 헬스장에 들어서 무슨 상관인 거야.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 스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추운 거랑 헬스장에 들어서 무슨 상관인다고. 사람 없는 시간대인데 저희 많아서. 아 오늘 진짜 많았어. 근데 중요한 건 연예인이 5명이었어. 나 나올 때 걔도 들어왔더라. 공명희도 들어왔어. 인터에 있었고 샤이지 민호. 오. 그리고 그 배우의. 아 나도 연예인이구나. 뭐 나 지금 여기 삼각근에 지금 펌핑이 너무 많이 됐어 이거. 이거 있지? 와. 나 그래도 지금 돈이 엄청난 거야 이거. 헬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영이 지금 씻고 있어요? 아 주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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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이즈대. 와. 저도 어디서 머리 못 오고 가는 거야. 제가 처음 왔어. 아 처음 왔구나. 요. 용지인 거 용지인 거 용지인 거요? 아 이게 그냥 여기. 여기가 옷장이라고. 아 이거 뭐야? 바닥은 왜 빠져 이거? 아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안 잡았어? 아 이것도 그럼 한번 해야지 아 씨 뱀인가? 야 뱀인가는 뭐냐 이게 누가 보자 뱀이냐 형 저 이거 사왔어요 뭐? 아 이런 걸 왜 사와? 저거 왔으니까 아 정말 씨 생각보다 지저분한데요 지금? 야! 왜? 형 다 똑같이 치는 거야 형이 진짜 아 됐다 아니 그걸 왜 사왔어 풍선을 마이크도 안 붙어? 네 형 저 처음이에요 여기 달려있는 걸로 아이고 우리 너무 많다 아니지 야 깔끔하지 않아? 이게요? 야 봤어? 그거 봐 이건 사이즈 작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거 이거 빨리 생제람하면 좀 사이즈 작은 거 같은데? 야 근데 입으려고 할 게 있냐? 이건 진짜 실차 아 실차 듣기로는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선수 출신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 정도 하면 아 석빈이도 말해주고 감당이 진짜 좋아요 아 그게 그만 그만 외발 외발 야 집에 스카츠 테이프가 없어서 더러운 거를 아 이 새끼 옷 좀 입어 무슨 옷을 찾잖아 지금 옷이 아 옷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쟤는 아 옷이 지금 잠시만 형이 옷이 이게 다예요? 와 옷이 이 새끼 옷이 잊지 않네 어디요 형이? 아 여기 옷방 옷방 하고 가야 돼 내가 옷방 가도 돼요? 야 옷방 봐봐 이제 전쟁터야 인마 야 무슨 집에 스카츠 테이프 하나 없는데? 야 이거 진짜 났어요? 뭐 하라는 이 새끼야 야 맞아 이거 진짜 드럽다 야 집 왜 이렇게 덥냐? 어우 씨 여기 엄청 시원해요 어디? 어 여기 시원하지 갖고 가도 좀 신고 있으면 가져가라 가져가라 구성대 보면 명품도 안 쓰는 것만 있어 어디요? 야 갑자기 물이 왜 나와? 아니 밟았잖아 네가 하아 우와 대박 형이 일품질로 써볼까요? 이거예요 형님? 어 오 켈리랑 다 받아온 거야 너 좋아해? 아 일품질로 맛이 일품이지 어 야 너 할 줄 알아? 뭐 대충 떡국? 물에 남겨놔야지 일단 떡이 그걸로 안 될걸? 더 해야지 오일이 세 아 식체 해수제가 진짜 맛있어 이거 강훈이 술 먹나? 야 얘 원래? 먹지 제발 너 원래 술을 먹나? 형 저 공부 가서 많이 먹었어요 형 아 그랬냐? 아니 스카츠 테이프를 찾아 버렸잖아 아니 집에 스카츠 테이프를 왜 놔둬 아니 집에 스카츠 테이프가 왜 없어? 자 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뭘 대박 살 거 같아 스카츠 테이프가 없냐? 야 집에 스카츠 테이프를 뭐하놨어? 물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오고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좀 좀 좀 좀 안 보이게 양 냄새가 야 근데 사실 밴스로 그렇게 붙인다라는 건 이걸 어떻게 뭐 아이 그냥 넣어 아니 그러니까 발로 하라니까 고장 났어? 고장이 아니고 이게 몰라 나도 이렇게 돼 있었어 원래 뭐야 야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랬어 내가 고장 났는 게 아니야 뭐를 찾는 거야? 스카츠 테이프? 저거 해 그냥 오늘 뭐해? 그래 그냥 그거 해 데일밴세 그래 똑같지 뭐 내가 잘 다치질 않아 저거 쓰지 않아 고구무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한번 아니 그니까 이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야 벽지가 안 상할 거 같아 아 너무 쉬워 집이 독서하네 형님 그 멸평사라 이 거짓만한 데는 잠시만 근데 떡국을 하자는 건 누구의 아이디예요? 나 이씨 다 다 나야 나 다 얘야 이거 하여튼 뭐야 이상한 건 다 나야 형 런닝맨 이름표도 밖에 있는 건 안 가지고 오세요? 지금 왜? 전 집에 가져갔는데 봤지? 이거 진짜 웃겨 야 좀 떨어 야 떨어 뭘 놀래? 왜 놀래 이런 거야? 너도 왜 같이 놀래? 이거 왜 떨려 뭐야 야 어떤 놈이야? 자꾸라 들어와 두 분이실까? 어휴 오랜만이야 경민아 이거 지단 한번 해보려고 뭐 어우 지단 어려운 거야 내기 한 거야? 이거 프라이팬에 한다고? 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둘러 저런 거? 그래 뭐 지단이네 야 이거 지단이야 야 그거 설거지해야 돼 야 그거 씨 귀찮아 아이 가 이거 뭐 저것도 없을 거잖아 도마 도마 있지 이 새끼야 집에 도마 먹었겠냐 솔직히 이게 다 미우새 덕분에 있는 거야 큰 칼로 있어 아 있잖아 오 야 칼이 없겠냐 집에 다 이다니까 우리 집에 은근히 물티슈는 어디 있어요? 빠다 쓴다고 야 데일밴드로 붙여놓은 거야 저거? 어 없어 칼 때문에 야 우리 집 물티슈는 집들이 때 온 게 아직도 있어 네 빨리 갖다 주시자 아 여기 있네 야 겁나 큰 거 있네 야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만들 수 없는 거지 뭐 크게 술덕술덕 잘라놓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 이거는 설렁탕 아니냐 우와 진짜 불렀다 야 너 지금 이 모자가 여기가 너무 높아 아 제가 원래 여기가 높아요 이게 길구나 제가 이게 높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했대요 저희 가족의 비밀입니다 아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니까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뭐 너 못 찾아 가져갈 거야 나이키 축구 양말 분나 많은데 축구? 야 나도 양말 좀 들어봐 양말? 패딩? 패딩 없네? 패딩 좋아 패딩 줄게 너 옆집이랑 친하냐? 옆집? 왜? 스칼테이퍼 좀 하나만 돌려줘 형 저거 데일밴드 붙여 있으니까 뭔가 형님 싸움 잘하는 분 같은데요? 벽지 또 찢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 있는데? 대체 이런 거 찾으면 좀 야 이거 그만 얘기해 저기 패딩 스칼테이퍼도 엄청 보내는 거 아니 안 돼 안 돼 그니까 야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어 패딩 멋있어 해팔 거네요 뭐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집에? 뭘 좀 했어 했어 맛있다 앉아 앉아 이거 잠바 부서 놓고 여기다 던져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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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멍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골 사골 끓이는 거 같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야 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골떡국에는 계란 안 넣는 거야 뭐야 그래 확실해? 아니 타푸ке 근데 얘가 거 없대 좀 더 그런 거 따뜻이야 그러면은 지단을 해봐 봐 아니 하지마 아니 그냥 가만있어 우리가 뭐 심사 볼 것도 아니고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아 설거지 하나밖에 안 어차피 하나만 나와 하면 그럼 그럼 어렵다고 아 이거 어려워도 왜 또 그쟁이 아 이게 어렵다니까? 너 혹시 할 줄도 모르겠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요리는 니네 담당인데 이 정도인데 뿌리면 되잖아 뿌려 퍼줄 거 아니야 이제 뿌리고 이렇게 돌리면 됐어 그럼 됐어 다 해? 다 해? 됐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불 켜가지고 불 켰어? 약 불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찾냐고 너 스카치 테이프야 아 이거 없다니까 아니 진짜 이 갑자기 나오면 스카치 테이프 내가 어디 있었는데 뭐야 아 이거 오히려 지걸리겠네 스카치 테이프 이거 뭐야 이거 한 거야? 어 내가 얘한테 잠깐 맞으면 그 이제 이걸로 끝에는 밑에인가? 이 정도 없는데? 아 이걸 누가 내가 했다고 먹는 거지 내가 다 했는데 이거 뿌리는 것도 뿌리는 것도 네가 했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게 잘했냐? 그렇지 아 참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이제 뛰어졌잖아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뒤집어? 이제 거기에 전기가 들어간다고 이제 이해가 쓱쓱쓱쓱쓱쓱쓱 밑에 타고 들어 뭐 말면 계란말이고 뒤집어 뒤집어? 어 더 들어가서 뒤집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완벽하다 어 반만 씻겨 내가 다 뒤집었잖아 아 기가매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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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그렇게 시골이네 야 이쁘다 어 어 저런 테이프 연기 테이프 어 저 이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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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았어? 연기 테이프 아 줘 봐 야 그래 가져가라 야 진짜 스카트 셰프다 한 번 밀리면 될 거래 아니 뭐야 뭐가 이렇게 들었어 이거 우와 이씨 언제 저 커피가 아직도 들어갔어 아휴 거봐 들어 여름에 있던 게 이게 미친 거야 이런 거 자꾸 나가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끝이야 이거 아니 결혼이 이거랑 문상 아니야 사람만 생각하면 돼 씨 사람이 성실하고 인마 너를 위해서 다 하차해 끈 끈처럼 이렇게 돼요 너무 끈적이야? 네 너무 끈적이야? 네 너무 끈적이야 멈춰 나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안 끈적이야 근데 아휴 그냥 슈카치 대부분 깜짝이야 이거 실시간으로 못 바꾸니? 생방으로 누가 보는 사람 슈카치 대부분 하나만 좀 갖다 달라고 파는 네가 좀 그럴듯해졌어 어 야 이거 네가 한 거 다 한 거지 야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지 아이 지금 이거 그림 빨리 따놓으려고 뭘 따놔 이게 방송이야 지금 잠깐만 좀 봐볼게요 맛은 맛은 있겠지 야 이거 많이 써내겨 맛이 있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심지어 좀 짜 일단은 아랫집 가서 스카치 테이프 꼭 빌려와 저 옆집인데 오늘 신년회를 좀 해가지고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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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년 되고 그래서 선물로 디디아이의 것도 같이 흔들기죠 봐봐 어 뭐야 크림치알 거 빨고 있다가 이게 아까 접착제구나 어우 아니 내가 내 거 샀어 이거 술 달이 있으면 사서 먹어 아니 그럴 듯해 술 맛 치맛네 근데 심지어 이거는 먹으면 나 취하는 거 같아 보리탄산세가 약한가? 대충 대충 술 같아요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건너빈 사람이 똑같다고 그러는 거야 맛이 아니 취한 거 같아 저번 주 금요일에 회식하는데 사서 먹었거든 힘들더라고 심지어 근데 스카치 테이프 혹시 있나요? 예예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보통 가정치맹이 있다고 이런 게 아휴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걸 아까 오자마자 이것 때문에 이걸 한실하는 이거 착각인데 아휴 스카치 테이프 동규 형 이거는 왜 사고 안 쓰세요? 뭐 이거 이거 뭔데? 아니 그냥 여기 있어 아 그래 먼지가 이게 너 그렇게 살지마 야 우리 이렇게 살아도 건강하게 이러고 사는데 뭘 그렇게 자꾸 다 흑어먹고 살던 애들이야 다 건강하게 잘 살잖아 그래 안 그래 언제 흑을 퍼 언제 줘 야 이거 진짜 예쁘다 뭐 이거 귀엽네 이런 거 먹어야 돼 근데 예전에 애들하고 나 술 좀 먹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이런 거 먹으면 확실히 다르더라 맞아요 경따개 너 이거 셔츠 아니야? 어 내가 해서 달라고 급하게 연락했더니 해줬어 이것도 화이트 아닌가? 어 어 맞아 맞아 마침 잘 됐는데 맞아 맞아 이게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만약에 지금 다른 상품였으면 애매했다고 야 너 건강 문제 안 받았냐? 좀 됐지 난 받으려고 그러거든 같이 받을래? 내가 해줄게 너 왜 네가 해줘 근데 내가 돈을 줘 그냥 아니 그게 아니지 돈을 줘 유튜브에서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거 안 해 나 그거 막 헛소리하니까 싫어 아니 헛소리하는 거 왜 찍냐 안 돼 안 돼 헛소리하는 거 안 찍어 근데 헛소리하는 거 찍어야 재밌지 안 해 그런 거 나는 자기 조이고 싶냐 아니지 그냥 받았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거 찍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지 유튜브니까 똥구멍 찍을 때부터 그래 미쳤나 너무 재밌잖아 아니지 근데 니네 대장 내신 이런 거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 원래는 이게 암이 되는 과정이 6년이래 원래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3년 만에 가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돼 그래 수면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아니 농담이 아니야 수면 안 하는 거 같아 이거 위는 안 하는데 아니 이게 오히려 더 괴롭지 너 이건 아무렇지 않아 아니 아니 이거는 밑으로 세게 넣는 건 힘들어 무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 왜냐면 하는 동안에 계속 대화를 해 그리고 끝나도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 이거 자고 막 중간에 헛소리도 하고 어떻게 될 줄 알아 점점 애가 더 독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치과도 마치도 안 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난 일단 몸에 이상한 게 들어오는 게 싫어 그러고도 치과 나는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 저거 봐 어떻게 해요 여자가 다 더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가 잘못된 적이 딱 사랑니 했을 때 보험 마침 말고는 한 적이 있어 저게 뽀뽀도 안 하고 저게 키스도 안 하고 저러니까 지금 애가 나 의료보험을 그렇게 내는데 공원을 한 번에 안 간다고 너 그러면 너무 고마운지 봤는데 내가 가서 하면 되겠네 나 아산병원을 가는데 아산이 어디야 아산병원을 어디야 아산병원 아산병원 나 학교에서 보냈어야지 나 전국이네 어 뭐야 어 전화가 돼? 네 형 돼요 시계가? 전격 제트작전이야? 왜? 아니 시계가 전화도 돼 아 웃지마 왜 웃어 전화도 시계 되나 대리인데 시계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도 시계가 되는데 시계도 전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시계로 전화를 한다고? 왜 오는 거야 그것도 붙이려고? 저거 봐야 원래 스카츠트에프 어디 있어? 스카츠트에프? 아 그래그래 내가 아까 어디 갔지? 스카츠트에프? 여기 찾다니 스카츠트에프 야 이번 그 제목이 스카츠트에프니? 아니 스카츠트에프 어디 있는데 오늘 귀신이 혹했나봐 이거 얘기잖아 귀신이 혹했대 야 어떻게 이게 왜? 야 장혁병이 얼마냐? 왜 귀신이 아니 귀신이 혹한 게 아니야? 귀신이 고칼로 오시겠지 네 장훈이 너 힙셋 같은 거 차니? 저 좀 형은 저희 일주일 뒤에 유럽 가잖아요 여기 편해가지고 잡아 우와 오씨 형님 형님 왜 뭔데? 생로라 거 몰랐나요? 엄청 비싼 거 힙셋노라? 오씨 감사합니다 차고란 거 왜 이건 파라도 이득인데 할머니 죽는다 아니 형 형 유럽 여행이 아주 형 근데 알죠? 이건 표적이 되는 거 유럽 여행 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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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라고 근데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 1kg짜리야? 아니 우리 짐종국을 보신데 오오 오오 제익순아에도 저기 아니죠? 슈퍼맨? 어 TV 앞에다 딱 세워놔 스카씨 테이프 붙여봐봐 형 이제 나을부터 강훈아 영어 공부 좀 했어? 예스 야 헐리우드 가야지 강훈아 일단 한국을 접서 아 형 형님도 영어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형 형이 지금 영어 공부하더라 형이 진짜 열심히 해요 어 어 어 어 다 불었네 형 근데 처음만 갔을 때 이거 먹었던 거 같은데 이거 뭐? 아 그래? 이거를 엄청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만들 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알코올을 빼고 중립 중립 어 그런 과정들이 검치는 술들이에요 마시라니까 뭐 좀 드시게요? 마시 좀 봐야지 뭐하냐 물을 왜요 제가 어렸을 때 나랑 술 누가 잘 먹느냐 내기하고 그랬어 안양 가가지고 오빠 안양 술집 돌아가면서 술집 도장 깨기 다니는 거 같은데 진짜 옛날에 경희랑 그 진짜 그렇게 됐는데 네 에이츠 호텔 애들 데리고 와 그랬어 형이 제가 최근에 결혼식 친척 결혼식이었는데 안양 사촌 형이 응 존경이 진짜 대단했다고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너 혼자 너 혼자 지금 제작 발표인 거 같은데 야 야 연예인 맞잖아 편한 모자 좀 좋았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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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컨셉이야 파웃 야 이거 어렸을 때 맨 처음 술 이거 아니었다고 너네? 이거였지 우리 다 이거 먹었잖아 수제비도 있어? 떡이야 수제비라니 야 맞아 떡이야 야 아니 그러니까 떡국 먹기로 했는데 수제비도 있는 줄 알았잖아 떡이 너무 설을 맞아서 떡국을 먹는다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우리가 청룡회야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모이자 했다가 갑자기 떡국을 그러면 먹자 그래서 청룡회라서 이걸 붙였다는 거지 내가 봤냐? 뭐 이거? 용이야 청룡 오 너가 여기서 뭐 시작해야 되잖아 텍사스 텍사스 넌 가야지 야 어디든 가야지 야 안 되면 짐종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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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행사랑 해가지고 한번 그래 괜찮지 않겠냐? 재밌지 재밌지 야 우리끼리 가고 그냥 좀 편하게 더 편하게 칠 수 있어 편하지 나랑 정해야지 뭐 일단 그러면 짐종국으로 가면 짭사스는 안 가도 되겠네 아이엠 그라운드 나이엠 그라운드 약간 아이엠 그라운드는 왜 아이엠 그라운드냐? 나의 그라운드 있어야지 뭐야 그게 야 근데 진짜 우리 한 열흘 갔다 오면은 재밌겠다 열흘 없어졌다가 5일 야 근데 3박 4일 괜찮을 것 같아 4박 5일 4박 5일 4박 5일 짧은 거리는 4박 5일 충분하고 근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좀 더 있어야 돼 야 근데 어디? 그럼 얘기해봐 일본 추천 일본 괜찮지 온천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요새 푸꾸옥이 좋던데 푸꾸옥 푸꾸옥이라고 직항이 없었는데 가을에 생겼거든 어? 그건 뭐야 거기 바닷가랑 테이블카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있는 휴양지인데 어쨌든 가자 마누라 대리 불렀다는데 일로 오라고 그래? 야 오시라고 해 재수증 웅띠구나 오 딱 맞아 뭔가 좀 약간 농폐져진 데 말고 응응 그렇게 좀 좀 조막이 있는 데들 있잖아요 가지고 무슨 느낌이야 조막이 조막이 퍼져있는 데 말고 조막이 있는 거 아니야? 조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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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외국으로 가면 어 요즘 그 통역 많이 하잖아 어 요즘 삼성 S 그거가 그래 24 그냥 실시간 통역이 되는 거 제대로야 삼성 갤럭시 S 자 갤럭시 S24 그치? 네 요거 런닝말도 했는데 전화 통역 장난이니까 전화 통역이 실시간으로 통역이 돼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이제 아냐아냐 배워야지 발견 배워야지 배워야지 공부는 항상 해야 돼 니들 진짜 그래도 요거 전화기 만약에 분실하면 어떡해 공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실하면 그래 그냥 가능할 수 있는 협찬을 다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건 좋단 말이야 갤럭시 현지에 가서 우리가 진짜 쓰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AI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유럽으로 갈 수 있는데 유럽은 비행기가 너무 멀어 유럽 안 돼 유럽의 매력이 있는 게 진짜 기차 잠깐 타면 딴 날아 그러니까 기차에서 뭔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거 아니야 뭔가 거기에 기차에서 벌어지는 오리엔탈 특급 사이드 사건 아니야? 아니지 그 비포 손라이즈 있잖아 비포 손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그건 로맨스잖아 넌 지금 유분함이 자꾸 로맨스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그런 느낌 있잖아 있지 있지 뭔가 가끔 가가지고 언제 가보냐고 유럽 예쁜데 유럽은 우리가 이럴 길이가 비싸 비싸 자꾸 사람 줄이라고 일본 가능하고 베트남도 얼마 걸리지? 한 3 5시로 베스트 5시로 그러면 어쨌든 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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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치. 어콤은 진짜 쫀쫀하다. 야 진짜 가입대가 없다. 쫀쫀하고 있겠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거기 재밌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얘 또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 못 보는 거야야지. 일본 가면 영어를 못 쓰잖아. 영어는 어차피 종국이가 있잖아. 아니 니가 해야지. 공부를 하려는 거야. 아직까진다지 아직 거기까지 못 가야 돼. 야 어차피 관광영어인데 갤럭시 S 기사가 해줄 거야. 그렇지. 갤럭시가 협찬이 들어오면 영어 영자도 하지 마. 영어 이제 드래머에서 동사 이제 됐어. 이제 명사 들어갔어. 동사 이제 됐어. 너 동사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영어의 핵심은 동사 이 새끼야야. 벌브 벌브 이 새끼야 벌브 벌브 벌브. 근데 요즘 영어 부르니까 왜 하는 거야? 얘기를 알려줘 봐. 왜? 많이 헐리우드 갈 수 있잖아.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영어 자체를 한번 배워보면서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문화를 또 한번 탐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갤럭시 S 이사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 주자. 나 헐리우드 잭슨아이더 감독 알지? 어. 잭슨아이더 감독이 그걸 선물 사인해서 보내주는 친구야. 와 야. 너는 진짜 확실히 5kg 받았나? 2.5야 2.5. 야 니 액션이 달라 울려 확실히. 확실히 야 얜 알어 이거. 헐리우드 감독이다. 이사 좀 해. 헐리우드 감독이 죽어 있으니까. 하이 잭슨아이더. 나 이러라고 해야 돼. 연음이 있거든. 알 바름, V 바름, V 바름. 엘 바름이 지친 엘이.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놔야 돼. 그렇지.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나 이제 동사 뗐다고. 아 동사 뗐다. 이제 이제 명사 들어가.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야 셀 수 있는 명사가. 카운터블도 너니야. 카운터블도 너니야. 카운터블도 너니야. 카운터블 하면 안 돼. 카운터블. 카운터블. 반 선생님이 누구야? 이 선생님 잘 가르치셔. 아, 잘 가르치셔. 영어를 하다보니까. 역시 한국말고. 한국말이 약간의 뜻이? 탱했어. 탱했어. 믹스 믹스. 믹스 믹스. 과거니까 믹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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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구리한테 이거는. 바벨 아니고. 어? 플레이트 플레이트. 아무튼 플레이트. 바벨은 이 바로 되어있는게 바벨. 덤벨은 하나씩 되어있는거죠. 덤벨. 나 지금 명사 2세대로 갔다고. 덤벨은 셀 수 있는 명사지. 그렇지. 덤벨. S 붙이면 복수가 되니까. 셀 수 없는 명사 뭐가 있어? 셀 수 없는 명사? 페이퍼. 셀 수 없어. 페이퍼. 페이퍼는 왜 셀 수가 없느냐.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기를 내려줄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는 이거야. 뭐 차같은 경우.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지? 차가 만약에 반으로 쪼개다 쳐봐. 어. 그럼 어떻게 돼? 차의 기능이 없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를 셀 수가 있는 거야. 음. 근데 종이는. 그. 찢어도? 찢어도?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없는 거야. 돈도 종이인데? 그래서 머니도 셀 수가 없는 거야. 머니잖아. 머니잖아. 그래서 달러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달러스 갖다 붙는 거지 뒤에. 이야. 진짜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페이퍼는 페이퍼일 수가 아니야? 페이퍼 세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 경우도 있어. 그거는 이제 앞에 붙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야 역시 문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다르네. 그러네. 사랑, 마음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른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추상적인 거 추상 명사라고 그러거든. 추상 명사라고 그랬거든. 추상 명사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런 거 셀 수 없어. 또다 했다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계속 후회하잖아. 나도 유튜브를 요즘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잖아. 맞아 맞아. 요즘은 역사 많이 보거든. 맞아. 아 그거 재밌어. 맞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나 모르겠다.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공부했으면 너네 이 일 안 했지. 그랬어. 그 얘기야. 그럼 그래 그치? 다른 일 없었지? 공부했으면. 불장만. 어떻게 잘 타는 애가 타봐. 아니 얼음만 밑에 한 번 먹어봐. 아 그래? 됐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건배 한 번 할까? 그럼 우리 오랜만에? 리서트 따? 리서트 따? 리서트 따. 건강해야지. 건강 중요하니까. 강우이도 그렇고. 그래. 건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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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고 오래 보자. 그리고 저기 건강검진 한 번 받아라. 젤리인데. 젤리는 게 이렇게. 짜서 먹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치? 전후에 상관없어. 중간에도 상관없지 않아?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젤리예요. 젤리도 파랑. 이렇게 생기나라고. 이렇게 생기나라고. 이렇게 생기나라고. 너 찰로 안 난리하지? 영어를 배우면 뭐하냐? 계속 젤리라고. 젤리라고 얘기하세요. 야. 야 명사잖아. 명사 안 들어갔다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지. 어 젤리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젤리는 반으로 잘라도 젤리잖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설명해 줄게. 이게 가공되기 전에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것들 들어오잖아? 어? 그럼 이걸로 얘네가 셀 수 있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와도? 뾰족 나왔어. 탈출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얘를 셀 수 없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여자야 남자야. 교장선생님 얘기해. 근데 어쨌든 문법까지만 그렇게 하고 말은 사실 남자는 남자에게 이게 왜냐면은 내가 확실히 들어보니까 이게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있잖아. 언어는 그거는 확실히 네 말이 맞아. 아니 무조건이야. 대화를 자꾸 하잖아. 듣는 대로 하게 돼 있어 원래. 너와 이미지가 비슷하고 너가 되게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 너랑 목소리 튼니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명을 딱 집어. 이걸 휘영이랑 이거 할 때 같은 경우는 히어링? 히어링 히어링. 동명사 동명사 히어링 히어링. 히어링 히어링. 영화를 많이 봐야 돼. 아 영화. 특히나 배우는. 따라하려는 배우 누가 하나 몇 명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거 좋은데? 다 그러죠. 너 웃었어 지금? 웃을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웃은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웃은 게 아니고. 네가 얘기하면서 너도 웃었잖아. 아니 나는 그냥 알아. 얘기하면 너 리액션 피드백 피드백. 아니 네가 말하면서 웃으니까 같이 웃은 거 아니야. 확실히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 무조건이지.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되게 무죄했어. 응. 너 시작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렇지? 그거 봐.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안 하니까. 이러면 그냥 허성세월이 계속 간다니까. 네가 봐봐. 갑자기 어느 감독이나 어디서 좋은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홀리우트야. 근데 말을 못 해. 그럼 그 기회는 네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겠어. 네가 영어를 잘해.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딱 그 기회가 왔어. 그럼 네가 어? 예스 온 포스. 무조건. 야. 네 거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맞아. 옳라인 옳라인. 그렇지? 마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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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도 똑같은 거야. 영화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프리미어를 딱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단 말이야.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모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우리보다 사실 더하단 말이야. 우리 이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 아 아깝지. 얕은 연어. 그러려면 몇 년 걸리잖아. 그럼 그럼. 그럴 때 갤럭시 S 이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딱. 그럼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럼 이제 해결이 됐어. 갤럭시 S 이상으로 해결이 됐어. 조우이는 얼마나 너 영어 좀 구해가지고. 오래 했지. 난 오래 했지. 근데 디나잇 때 시작해서 하셨대요. 저 디나잇. 선생님을 한두 번 잠깐 잠깐 해봤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얘는 좀 많이 부딪혔잖아. 미국도 많이 가고. 응. 쥐의 교포 애들 있잖아. 내 동생 애들. 친한 애들. 그런 애들 있으면 나는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궁금해했던 거를 다 적어놔. 동생 만나면 싹 다 물어봤던 거야. 야. 새해 첫날부터 해. 너무 잔돌리. 야 지금 구도가. 구도가 지금 예민사 안처럼 하잖아. 아니. 덕담이지. 야 덕담 아니야. 야 이거 덕담이냐. 우리 매니저에 있잖아. 내가 영어 언제부터 하라고 했어. 아직도 안 해? 몇 년. 재작년. 봐봐. 얘가 지금 안 했지? 좀 하다 말았지? 잘라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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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 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걸 왜 해. S24야. S24. 지금 맥주 PPL이. 아 이거는. 그게 다르잖아. 장르가. 장르가 다르니까. 아 켈리 진짜 맛있죠. 아 이거 조금 이따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토장에 돈이 들어온 날에 항상 이걸 삽니다. 그게 하나 쓴 게 있을 거야. 훈아 요새 뭐 하냐 너. 진짜 가만히 있어요. 너 뭐 안 해 그러면? 아니 뭐. 그러니까 요새 계속. 이게 요새 문제야 나도 그렇다니까. 왜 왜. 오케이 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 지금은 그런 게 내 얘기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몰라.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요즘 배우들이. 배우들여서 요즘 예능을 많이 하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어. 너 정강팡 역할로 왔구나. 어. 말하기가 귀찮다 야. 너 근데 계획 있잖아 그래 또. 너 얘 저 복싱 프로테스트 나갈 거래요 형이. 진짜? 저기 프로테스트 본 데가 있어. 본 데가 있어. 시합이 그날 다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이랑 싸워서. 그렇지 싸워서. 이기만 되는 거. 아니 그건 안. 이기는 거 지는 건 상관없잖아. 그건 상관없어. 패스에서 통과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찍을 받는 거야. 얘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대전 룰을 바꾼 지는 애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 그게 되는 거야. 그렇지. 프로가 되는 거야. 미국의 이제 미키루크 형처럼. 아 미키루크 형이 예전에 라스바우스에서 게임했던 형이야. 야 근데 그거 솔직히 미키루크 형이 왜 이렇게. 저러서. 미키루크 형이 진짜 아니겠잖아. 나 미키루크 형 집에 또 놀러 갔었어. 진짜 진짜 오리지널 복싱. 너는 그 형 집에 왜 갔어 근데? 내 친한 형은 꼭 친해. 미키루크 형. 아 LA에 그 형들. 아 그래서 미키루크 형 집에 갔어. 가서 같이 복싱 얘기도 하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야.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말이다. 나 자기라다. 죽여.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 왓을 화시라고 불렀어. 영어 선생님. 파다이도이. 그렇지? 화뚜루. 화뚜루. 화뚜루도 이렇게 불렀어 우리. 한글로도 화시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때는 배웠어 영어. 교과서에요? 어 어. WH가 희음 발음이라고 배웠으니까. 우리 때는 영어 선생님이 다 근데 다 H 발음을 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영어 선생님이 발음이 안 좋으신 것들이 많이 있었어. 맞아 맞아. 우리 중학교는 할 때 그 선생님이 거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남자 선생님인데. Do you know who first reached the North Pole?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지? 뭐라고 뭐라고? Do you know the North Pole? North Pole? North Pole? North Pole이 뭐야? 폴. 그러니까 강릉아. 힘들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 할게요. 지겹다 이제. 야. 예. 할게요. 그럼 오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작품은 아직은? 아니지. 아니 그니까. 한 과정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딱 이 기다리면서 뭔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에 대한 편성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캣 들어가봐요.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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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어디 갔다 왔니? 오늘 좀 수업하고 왔어. 아 이럴수? 스케줄 갔다 오신 거 아니었어? 수업을 이러고 갔다 와? 수업을 이러고 와서? 아이고. 아니 월백의 저 무스탕은. 너 신발도 하얀색이냐? 신발은 약간 흰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색깔이 좀. 오늘 퓨이 오늘 흰색이었어.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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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저 이제 2024년 됐으니까. 계획 드리는 것도 할 수 얘기해. 너 얘기 안 했잖아. 경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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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키는 사람들이 계획이 없어. 나 다음 주부터 영화 하나 찍는데 30분이라고. 그냥 결제한 영화인데. 30분 짜리야? 아 왜 웃어? 근데 되게 재밌을 거 같아. 아 30분인데 30분 짜리 수 있잖아. 이혼을 앞둔. 이혼한 거? 이혼을 앞둔 두 부의 이야기인데. 살아온 30분 동안에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남자만 30분 루프에 걸려있어. 죽었다 깼었다 근데. 30분 뒤로 밖에 안 가? 어? 30분 뒤로 밖에 안 가? 30분을 너무 오래 해. 그 시간 동안 애가 어떻게든 이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넌 메탈밴드 쇼케이스 얼마 전에. 아니 예뻤지. 넌 뭐야? 넌 메탈하고 싶다고 그런 데는 진짜 하는 거야? 아이 지금 장난하네. 몽곤에 생각 많이 해요 저희들은. 어? 우리 몽곤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한 거야? 뭐 뭐 뭐. 메탈. 메탈밴드 했어 그래서? 그럼. 공연했어? 얘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몽골 가서 술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냥 좋아서 먹는 거야. 근데 메탈. 40대 이제 후반이잖아 사실 우리가. 응. 근데 이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만큼 또. 그렇게 익숙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한 번쯤. 지금 아니면은 못한다는 생각으로 뭔가 트라이로 한번 해보느냐. 트라이. 트라이 아닌 게 어디야?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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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아예 도전을 사실 쉽지 않지. 그렇지. 그래도 한번 해보는. 나는 지금 하고 있거든. 힘들어. 영어도 힘들고. 솔직히 어저께 단어 외우잖아. 반이서 까먹어.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이걸 잡고 있으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괜찮아. 맞아. 내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나이는 안 되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때잖아. 또 또 또. 왜 또. 또 잔소리 또. 야 지금 이 영화 찍고 있는 거 아니야 30분. 그래서 30분 정도로 다 해갔다. 이거 주셔가지고 듣는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야. 이런 얘기 하니까 넌 진짜 결혼을.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네. 네 결혼은 약간 내 운동 같은 거야. 맨날 해야지 야. 종국이 결혼식을 되게 재밌게 한번 해보는 거야. 아 내 결혼식을 왜 재밌게 하는 거야. 왜 나머지 결혼식을. 아 그냥 거대한다면 왜 이렇게. 아 왜냐면 마지막 친구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내 나이가 되니까. 나 사실 결혼식 안 하고 싶었어. 식을 안 하고 싶다고? 나는 이제 결혼식 괜히 짐에서 할 거 같아. 야이씨. 아이씨. 내가 아무리 재정식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내가 또 그렇게 또 약간. 너 그 정도 관중은 아니야. 아니 그럼 너네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러면. 꼭 그건 해야 돼. 이제 와서. 야 아니. 하나씩 얘기하기는 어렵지. 겹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만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한다고 이제. 장점 하네. 장단점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되게 애매하다. 장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장점을 얘기하고 할수록 그게 단점 같고. 내가 지금 나 한 16, 16, 7년 됐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매번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극복을 하다 보면. 물론 예전처럼 막 불타고 이런 건 없어도. 그렇지. 되게. 그냥 좋은 게 있더라고. 3박 4일로 일본을 갔다 왔거든. 나만 수찬이만 집에 있었어. 그리고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혁이 생각 확 나는 거야. 어머. 너무 외롭겠다. 기러기. 너 그때 나한테 카톡 했을 때. 기러기 생활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예전에는. 기러기가 편한 거 같잖아. 아이가 와이프가. 어디 뭐 친정을 간다. 이러잖아 그러면. 앞에서. 어. 어떡하냐. 맞아 맞아. 가면은. 공식이잖아. 가면은 막. 문자가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게 없더라고. 아 그래? 술 먹다가 제 집에서. 어. 술 빨리 취하잖아. 프로파일. 먼저 누웠어. 야 마시다가 저기. 에어컨만 좀 꺼주고 가. 이렇게 누워서 잠이 이렇게 들었다니까. 야. 겁나 오겠더라고. 내가 와이프한테 전화할 뻔 했다니까. 언제. 나 자고 갈게 이러고. 약간 딱해 보여? 본 입장에서. 괜히 좀. 거기 누워서 자고 있는 게 너였음을 좀 더했을 것 같은데. 딱해 보이는 수도 있고. 어. 그걸 핑계로. 경민이가 하룻밤. 외방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난 후자인 거 같아. 야. 결혼 말고 연애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지. 연애를. 연애. 니가 만약에 연애를. 그럼 소문도 엄청 많이 들어와. 그럼. 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야 같이 좀 공유 좀 하자. 내가. 커트를 할 수가 없어. 아닌데. 이제 나이가 없는데. 어. 니게 들어가면 이미 저. 야. 내가 이게 얼마나 궁금한데. 없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내가. 감추는 얘기를 안 해. 난 대놓고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어. 있어도 없다 그러고 없어도 없다 그래. 그런 거야. 그럼. 그런 거잖아. 무관심일 때 청첩장이 오는 거예요. 너는 언제쯤 할 생각이냐 결혼은? 아 전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 난 하고 싶어? 왜 하고 싶니? 좋은 모습들만 봤어. 아 근데 좋은 모습들만 봤어? 너는 뭐 안 좋은 모습 봤냐? 우리가? 너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냈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네 거기 주위에 사람은 더 그렇지. 여긴 그래도 야 갈라서진 않았는데. 아니 갈라서진 않았지. 왜? 우리는 그래도 세퍼레인. 세퍼레인. 야 그거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세퍼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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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냥 저거지. 그건 이렇게 불리한 거. 그렇지 그렇지. 스플리트 스플리트. 야 얘가. 아 이게 영어. 영어? 영어 패치를 다닐까 두 피곤해지네. 너 진짜 3월달에 진짜 웃고야 공기? 응? 드러비. 나 꼭지기 그거 할 때. 아 그럼 나 갈게. 너 준비할 때도 갈게. 3월 1일에. 지금 하고 있겠네. 맨날 여기 앞에서 하자. 야. 나 생각 너가 뭔지 알아? 누가? 이농우개. 어 진짜로? 이농우개 와? 혹시 우리 쪽 아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사람이야. 그럼. 아시아에서 최고란 말이야. 아 솔직히. 아니 세계 최고지. 지금 아시아에서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화키하고 이후에. 이농우개. 그 정도야. 지금 현역인 거야. 몬스터 이농우개 라고 너 쳐봐. 1등이야 1등 지금. 지금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니까 저먼타 데이비스라고 되게 유명하거든? 걔랑 체급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차이가 나. 맞아 맞아. 근데 둘이 좀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막 그걸 생각할 정도로. 하나를 찍고 하나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정도는? 중간에서 만들면 되지. 그치 그치 그치. 저게 몇 원스야? 저거 10 원스. 이거 감을 때 약간. 그거 좀 파퀘하고 싸우는다. 나도 파퀘하고 싸우는 있지. 나도 파퀘하고 싸우는 있지. 이겨야. 난 세 개 했거든? 너 세 개야? 세 개야. 그럴 때 이 세 개야. 나 한 두 개야. 저 맞으면 죽겠는데. 나 왜 나온다는 거야? 테스트는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두 개라는 게 2라운드야? 3번 2라운드? 아 2라운드 하는 거 보면 되냐? 아니 좀 되라. 두 개만. 규정이 그렇게 돼. 아주 따로 좀 잡고 있어. 옛날에 어릴 때 신이랑 전 남았다고 약간. 아니 두 개면 금방 끝나잖아. 나 어릴 때 그건. 신이랑 전 남았다고 소문만 어쩔 수 없는 게. 근데 내가 소문를 두세 살이었어. 소문만 보상하다가 안 남았지? 아니 그때 하래도 안 했지. 그때 신이랑 전 남았으면 그냥 노래 전하는 꼭 써서.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왜냐면 내가. 아이돌이었잖아. 이땐 좀 망가져서 되는 상황이었잖아. 다 가리고 먹을 때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럼 소라스키도. 코가 나의 또 저건데. 코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코가 고쳐주면 되지. 요즘은 또 코 보호대가 있잖아. 그게 고쳐주면 되잖아. 아니 그거 고친 거랑 같냐고 오리지널하고. 그거 때문에 더 잘생겼을 수도 있지. 아이씨. 무서운 거야. 이 정도 코면 내 코는 수수도 안 돼. 눈을 겁나 맞아서 키워. 아 그건 가능하지. 그렇게 웃을 거야? 눈을 찌면 되지 않아. 저게 말이 돼? 왜 그래? 근데 얘 연날부터 너무 커졌어. 얘기하면서 또 필받아서 또 간 거 같은데 또. 관장님한테 잠깐 형이는. 그럼 그냥 갔다 오고 싶네. 93년 되고. 그런데 엔딩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엔딩은 같이 해야 돼. 잠깐 들을 거 없으면. 아니 온 거야 올 거야. 야 너 요즘 쉰다 그랬잖아. 런닝은 요즘 계속 자리 잠깐 비니까. 와서 잠깐 놀다 가. 고정 멤버 아니고. 그거 좋다. 그냥 와서. 임대 임대. 임대 와서. 그냥 뭐 좀 하고. 인지도 쌓고. 지금 아버지도 그냥 나가는 걸로. 야 인지도 있는 사람 가면 안 되냐? 안 돼 넌 안 돼. 아이씨. 결승 한번 해줘라. 아 런닝맨 지금.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무조건. 저는 런닝맨은 무조건 가요. 알았어. 그럼 저 얘기한다. 그냥 좋지. 이건 이따가 저랑 얘기하지. 아 진짜 어떡해. 제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가. 불러주신다면 정말. 고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서 그냥 잠깐. 고정 역할을 하다가 또 나가고 이러는 거야. 고정 아니에요. 야 주희가 어떻게 추천을 없냐 혹시? 난 안 돼. 너는. 근데 형님 편이 재밌어요. 형님 편이. 너도 하면 좋지. 어떻게 얘기 좀 잘 하고 왔어? 잘 다 했어. 어떤 얘기를 했어? 그거는 해가지고. 독점 적으신다. 어. 너도 좀 해 인마. 배우는 원래. 또 30분 전 아니죠? 배우는. 너 언제 네가 액션을 할 줄 알아? 길거리 싸움 할 줄 알아. 길거리 싸움 할 줄 알아. 길거리 싸움 할 줄 알아. 맞으면 신고하면 되니까. 야. 너 신고하려면 얘한테. 검은 걸 쓸 줄 알아야. 네가 액션 영화가 들어올 수 있잖아. 검은 얼굴에 딱. 저는 그거예요. 폭싱을 하느냐 다른 거를 하느냐예요. 아니 그거 같이 하면 되지. 베이스로 하고 난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폭싱만. 고민하다 또 2, 3년 간다니까. 그 시간들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아 근데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영어는 혼자 아무래도. 영어로 한 번 하던데. 그 시간 쪼개서 하면 되잖아. 하루도. 그 날 지루어. 배우는 힘들겠다 야. 야. 아침 10시에 2시간 동안 했어요. 웨이트. 너 2시간 길어 너한테. 왜 2시간을 해 네가. 웨이트 2시간이면 너 중간에 엄청 쉬는 거야. 내가 중간에 좀 안 쉬어. 그러니까. 뉴스 한 4개 정도 들으니까. 그리고 너 운동하는데 내가 한 번 갈게. 카메라 이거 아니고 그냥 내가 가서 너 좀 한 번 봐줄게. 거봐. 넌 안 되겠어. 안 되고. 너 그리고 축구 개인계 연습. 이거 봐. 기본계 연습 해. 또 잔주. 할 거 안 할 거야. 너 그리고 축구 와서 쉴 때 쉬지 마. 기본계 연습 안 해. 집에서 하래요. 집 속은데 어떡해 형님. 야 내가 엄마 집에서 맨날 쉬냐. 항상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계속 드리블을 하고. 이거. 층간소음도 안 나 이거. 아니 형. 저는 작은 집에 사니까 집 포기한 이 정도 되는데. 포기 이 정도. 친구 없어? 너 친구 없어? 그냥 나중에 얘기해. 아니 근데 얘 잘해. 잘하는데. 못 한다는 게 아니야. 더 성장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지. 난 90점. 90점이라고. 나머지 10점을 채우라는 거죠. 이런 부모가 진짜 빡센 부모네. 아무튼 그래. 그러면 좀 방금 하자. 아무튼 저기야. 너는 저기. 너는 저기 그 빨리 알아보고. 피피해. 뭐래. 피피해. 근데 이것도. 이거 여기도 해주시지 않나요? 이것도 바래바래 싸가야지. 된다고 그러냐. 그렇게 안 돼. 그냥 등에다 짊어지고 가냐. 일단 그러면 우리가 거칠계란도 3월달 중에. 그렇지. 거칠계란도. 럭박에. 어. 그거 지금 안 됐어. 아니 그걸 이제 직역을 한 거 아니야. 거칠계란도 한 말 안 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영어권 애들이 한국말 할 때 이렇게. 거칠게. 넌 들어가. 넌 들어가. why why. 나은 아니냐? 영. 강훈아. 예 형님. 저 올해 계획 좀 한 번 쌓게 얘기해 본데. 또. 이렇게 얘기해 본데. 간단하게. 이게 영어 온 거가 제대로 되네. 30분 계속. 30분 정도. 올해 계획은 영어. 아 영어. 복싱. 복싱. 축구. PT. 그리고 축구 기본기. 축구 기본기. 연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강훈이 이번에 연기 진짜 좋았어.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연기 잘해. 역설이 좋고. 톤이 좋아. 형이나 저 하나 해 빨리. 올해 계획. 우리 중간에. 30분 30분. 30분 동안. 30분 나와요. 30분. 만약에 나가면 잘 봐주고. 오케이. 우리 빨리 놀러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여기. 아 여기 이제 복싱. 어. 하나요. 기획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기획하는데. 아 드라마를 기획해? 어. 액션배우의 어떤 그 주부 생활을 하는 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주부 생활? 어 주부 주부 주부. 아 주부. 주부 생활을 했다가. 하우스 와이프 얘기하는거지.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하우스 허즈벤디. 하우스 허즈벤디. 그렇게 됐다가 와가지고. 드라마를 이제 4월달에 들어갈거고. 끝나면은. 액션 예능을 할거야. 아 액션 예능이 있어? 3분 동안 해가지고 라이브 액션으로 해서. 어. 그거를 원씩 원 커트. 아. 롱테이크로 해가지고 3분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거 하나 할거야. 3월 1일날 해가지고 나는 이제 프로테스트 받을거야. 아 프로테스트.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응. 또 뭔가 좀 이게. 뭐 하는게 있어가지고. 아 얘가 또 있어? 아 오래. 그 당장은 아니고. 아 당장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그거를 디벨롭. 아 디벨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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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벨롭 하는게 있어요. 어 디벨롭.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경민이. 어. 일단은 올해 뭐 락패도 좀 가야되고. 음. 또 개인앨범도 하긴 해야되고. 그거는 그냥 발라드같은거. 그렇지 다 결이 다르지. 아 결 다른거. 지금 이제 그 락. 메탈. 완전 다른게. 체인지 체인지. 일단 애들 키우는것도 신경써야되고. 아 육아. 아 육아하는 기본이지. 어. 자 저 어떻게 계획 뭐야. 없어. 없어. 얘가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 없어 그래. 일단 계단타고. 어 일단 청구 계단타고. 청구 계단타고. 여행이나 가면 돼 이게. 아 여행이야. 어쨌든 어디로 갈까 진짜로. 아 지금 다시 시작이지. 30분이야. 30분 30분. PPL 끝판왕을 보여준다. 잠깐만요. 캘리. 야 삼성 평소. 야 삼성. 야 삼성. 야 삼성. 삼성. S24. S24. 야 L2를. 형님. 이 장난감 켜지는 줄 알고 있어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2024년 청룡의 해입니다. 저의 기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다들. 예 돈 많이 모시고. 요즘 쉽지 않아. 뭐 어려운 세상이.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하실 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고기야 고기. 대박이다. 제일 비싼 거야. 땡큐. 땡큐 하시면 프로테스트. 고구를 먹고 닦아. 야 이거. 내가 이거 먹고 천국의 계단 올라간다. 30분. 그래 그래.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백돈마켓에 펼쳐서. 얘는. 얘는. 노랑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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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야 엽оля. 이 appel. 그ใ dرو가 zad Continuing 있어요. 언제가 lava.